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우정성당 주임 김정욱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애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거룩해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애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 대축일을 지내고 우리는 오늘부터 수많은 축일들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일을 우리는 처음이라는 말로 의미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성탄부터 거랍니다. 성탄은 자연스럽게 처음이라는 말, 시작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리주로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가 가깝다는 기분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게끔 합니다. 짧게 어미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테파노 성인은 교회가 부여한 명칭인 첫 순교자라는 것에서 의미가 명확히 다가오고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첫 책, 처음 창조를 구체적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 없는 은희들의 순교는 삶의 첫 순간부터 주님께로 방향 지어진 아기들의 모습을 통해 각자 거첨은 다르겠지만 주님께로 방향 지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기억하는 스테파노 성인에 대해 집중해 봅니다. 교회가 부여한 명칭인 첫 순교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명확히 다가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 다음 날에 주님 때문에 마지막을 맞이한 스테파노에게 우리는 그 물리적인 마지막을 뛰어넘는 영원한 처음이라는 의미를 선사합니다. 순교들은 물리적인 마지막 죽음을 통해 영원한 처음인 생명을 희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친 스테파노는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파노의 죽음 역시 우리 죽음과 많이 흡사합니다. 스테파노는 예수님처럼 최고의외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죄의 주인공이 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파노의 주 예수님 죄행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버지 죄행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끔 합니다. 오늘 독세는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구질에서 스테파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승리자들의 죽음은 주문을 따르는 가장 완벽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느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당신 역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분께서도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스테파노 성인의 순교의 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거기를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스테파노의 모습은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는 주임을 증가하는 신앙이란 아주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순간에 찾아올 주문을 뛰어넘는 영원한 처음 그 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처음을 한번 대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처음 하느님을 만나던 순간 내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느님을 찾았던 하느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잊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그 체험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우정성당 주임 김정욱 바흐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김정욱 바흐로 신부의 강론은 수영성당